저는 극장 운영부장 홍승욱입니다. 저는 무대기술부 음향파트의 도명호 차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무대기술부장 진용남입니다. 저희 아르코예술극장이 개관한 81년 4월 1일 날 공식적으로 개관을 했는데요. 지금 40주년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건물들이 너무 노후가 돼서 공연하는데 좀 애로사항도 많고 그러는데 제 꿈이 있다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정년퇴직하려고 아직 몇 년은 남아있는데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아르코예술극장을 리모델링을 스타트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퇴직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아르코예술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본인의 예술원한테 돌려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르코 50주년을 축하합니다.